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광 오르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있었던 선생님의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원, 스튜디오, 집 외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선생님의 움직임을 내가 가는 곳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마 5곳 이내일 거예요.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제 처음 겪었던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조카 중에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조카가 있어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근데 선생님 볼 때는 노래를 못해. 그래서 집안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노래를 못한다는 거 우리가 귀가 다 똑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노래를 들었을 때 못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빠가 둘 있고 선생님이 셋째인데 그 중 둘째 오빠가 음치예요. 음치. 음치 알죠? 이건 뭐 이렇게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음치가 있다면 딱 우리 작은 오빠는 선생님이 작은 오빠는 음치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았던 정도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조카가 노래를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음치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꽤 듣기에 나쁘진 않아. 근데 가수가 될 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관심이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학원가에 있다 보니 전혀 모르는 세상이지만 어제 어떻게 딱 시간이 맞아서 잠깐 상담하는데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줘봤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원의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 조카와 제가 저랑 제 조카가 이렇게 앉았는데 노래를 불러보래요. 앞에 카메라가 있고 속으로 카메라 테스트를 받을 정도의 어떤 우리 조카가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실력이 아닌데 근데 노래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 화이팅! 운전해서 가면서도 막 노래 연습을 시켰고 화이팅! 노래를 탁 했어요. 근데 노래를 할 때 선생님이 쳐다보면 부담스러울까봐 나 이렇게 돌아앉아 있었어.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노래를 이렇게 석 잘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테스트까지 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다가 그러다가 진짜 노력으로 뭐든지 된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학도 수학 유전자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수학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된다라는 걸 10년 넘게 수강생들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너도 될 거야 너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전문적으로 한 번도 안 배워봤잖아 전문적으로 배우면 가능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뭔가 뭐 완전히 뭐 입시반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랬던 걸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를 조금 배우다가 어 정말 잠재력이 있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부르다 보니 선생님 조카도 진짜 재밌다 이럴 수도 있고 아 진짜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냥 취미로 그냥 부를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도전을 해보자 시작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데리고 갔을 뿐이거든요 근데 상담을 딱 하시는 원장님이 예상은 했지만 카메라 테스트가 딱 끝난 이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시반은 안 되고요 실력이 안 돼서 취미반으로 다니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입시반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입시반이 안 된다는 건 알았어 근데 그 문장이 이분이 선택했던 그 문장이 딱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딱 왜냐면 아 나한테 수학을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참 이런 심정을 많이 겪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입시반에 못 들어갈 실력인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 팩트를 이 가르치는 교육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참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의 실력으로는 입시반이 힘들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하니 한번 시작을 해보고 노래를 연습하는 과정 속에 진짜 노래로 가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을 하면서 취미반에서 나도 취미반으로 시작했다가 입시반으로 옮겨간 케이스들을 많이 봤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똑같은 팩트를 전할 때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팩트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어른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걸 선생님은 믿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믿어주는 만큼 딱 된다는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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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그래서 진짜 테스트를 봤을 때 또는 테스트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 선생님이 지난주 캐스트에 6평 전과목 만점자의 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캐스트를 촬영했고 4월 5월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런 캐스트를 보고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6평 전과목 만점을 배출했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QA에 질문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건 특별한 수강생의 이야기가 아닐까 정말 어떤 공부적 유전자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개 나와는 뭔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어제 선생님 만났던 그분이 우리 조카가 노래를 못하는 그 팩트를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했거든요 그 팩트를 놓고 아니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는 거 아니야?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아? 수능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전과목 만점을 받아요? 누구에게나 부족한 시작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작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 그 시작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지난 캐스트에 소개했던 6평 전과목 만점자는요 고2 학생이었고요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에 학교를 자퇴했던 학생이야 실제 고2 고등학교가 나랑 좀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힘든 지점이 있어서 자퇴를 했겠지 그리고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해 나는 수학적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퇴를 했어 그리고 대입 검정고시로 대학 입시를 볼 자격을 땄던 학생이야 그런 학생이 왔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 아 네가 뭔가 안 맞았구나 지금까지 그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뭔가 안 맞았구나 그런데 너 되게 유리한 싸움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들 내신에 허덕이고 학교를 가야 되는 물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당연히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장점을 한번 보자 그게 뭐겠냐라고 한다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말 많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장점이거든 그걸 모든 과목에 적용시켜서 진짜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했던 애가 겨울방학부터 공부한 거였어요 제대로 그리고 6평 전과목 만점이 나왔던 거야 하트가 나왔죠 그리고 6평 전과목 만점이 나왔어요 그때 그 자퇴한 고등학생을 그 팩트를 야 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으니 남들보다 훨씬 힘들 거야 라고 아마도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을 지도했다면 그 부정적인 마인드 난 이미 한번 실패를 한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걸어가는 그 정상적인 길도 나는 못 간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아마 고2 겨울을 고2가 되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6평 전과목 만점이라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들 있죠 이거 캐스트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 학원에 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다양한 학원을 알아봐주고 그 딱 30분 함께 해준 시간 외에 더 이상 플러스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그 학원으로 결정을 하고 일단 실력이 안 된다니까 취미반으로라도 해봐 상처받지만 이게 너한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고 등록을 시켜줬지만 선생님이 만난 수강생들은요 캐스트에서 정말 잘하는 수강생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처음부터 다 잘했던 학생들은 아니에요 막 9등급이 와서 모의고사 성적이 7점인지 8점인데 9등급이라서 선생님은 등급하고 점수를 반대로 봤었어요 근데 등급보다 점수가 낮더라고 7점인가 8점인가 그랬던 학생도 그 해에 92점 받고 숙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니까 재수해서 부상 교대를 가고 또는 선생님 저는 수능도 5등급이고 내신도 5등급이고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평생 수학은 5등급이에요 했던 애가 쌍둥이였거든요 언니는 1등급이고 쌍둥이 동생이 5등급이야 그래서 매주 울고불고 하면서 진짜 간절하게 열정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 안 되는 수학을 근데 결국은 똑같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외대 가고 근데 그걸 선생님이 보면서 수능 수학은 감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4월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절대 평가할 수 없다 절대 다른 이야기다 그건 그럼 무엇이 평가하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바꿀 거냐 아 선생님이 그 캐스트에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우리 조교들 너무 좋아하는 조교들 조교들 너무 좋아하죠 수강생들이었으니까 다 그 조교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멘탈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도 아니야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있기는 해 교집합이 있어 그게 뭐냐면 1번 선생님이 지금 지난주 캐스트에서 4, 5월 뭘 공부해야 될지 알려줬고 그리고 이 캐스트가 공개될 때쯤 선생님 공지사항에 등급별로 4월, 5월 계획표가 올라가 있을 거야 그걸 참고하시면 돼 참고만 하세요 본인하고 딱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희망이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어릴 때 오늘 선생님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이 어릴 때 아버지께서 어떤 교육을 하셨냐면 장난을 치고 노는데도 갑자기 명언이 튀어나와요 명언 제조기였어요 별명이 우리 아버지 별명이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때 선생님이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 남해도라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해요 남해도 그 남해라는 곳에서 그 시골에서 시골에는 되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뭐 지금 시골과 도시의 차 그건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생님이 어릴 때 그 동네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집이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런 어떤 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 사람들의 얼굴을 봐봐 아 우리도 가난했어요 근데 정말 정말 힘들게 뭐 노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시골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곳곳에 존재하지만 시골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떤 교육을 하셨냐면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거야 잘 봐 오늘의 삶이 저렇게 황폐한 데도 있잖아 저분들의 표정이 다 황폐하진 않아 눈이 반짝이고 얼굴에 웃음이 있어 근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미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식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고 눈에 빛이 나고 이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 날은 달라질 수 있어 나도 한 번은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제로라면 어떻게 살겠냐 오늘도 이를 거고 내일도 이를 거고 그다음도 이를 거야 그러면 살기가 힘들 거다 근데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거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아닌 이 상황을 뚫고 나간 나의 아주 멋진 인생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거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어리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거든요 되게 어릴 때 들었어요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거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수강생들을 만났을 때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 저번 캐스트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을 거야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온 어떤 학생이랑 상담을 끝나고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앉아 계셔서 많이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님께서 아우 선생님 우리 애는 못해요 못하는 애예요 라고 하고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이 너무 어머님한테 굉장히 화까지는 안 냈지만 거의 화였을 것 같아 다시는 저 학생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또 한 번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를 보고 가장 옆에 계신 부모님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원장님이 너는 안 돼 바로 이래버리면 희망이 없어지잖아 그 희망이 출발선이거든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다 1대1로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수없이 많은 수강생들을 봤을 때 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희망을 줄 자신이 있어요 누구든 지금의 팩트는 중요치 않아 그 지금 현재의 나한테 주어진 이 팩트들은 힘이 없어 진짜 힘이 센 건 이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거든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유평정감호 만점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조교들도 지금 현재 오르세 학원에서 잘하고 있는 수강생들도 그때 그 친구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나는 그 친구가 유평에서 최소한 진짜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최소한 2등급에서 1등급 사이가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해 실력이 그만큼 증가했어 누구도 희망 앞에서는 동등해 왜냐하면 모두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구도 이 희망을 일단 가져야 돼 그게 시작점이야 그래야 한 발 앞으로 나갈 힘이 생겨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너 지금 4등급? 너 지금 3등급? 너는 맨날 1컷만 나올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돼요 일단 희망을 가지는 게 시작이고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 아까 어디서 이 얘기가 지금 출발했냐면 내가 가르친 그 대단한 수강생들 대단한 결과를 만든 수강생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유전자만 갖고 있던 그런 부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간절한 열정이에요 저 간절함의 효용가치라는 것에 관련된 수강생의 편지를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 캐스트에 있어 그죠? 야 이번 겨울부터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캐스트로 소통을 엄청나게 했네요 간절함의 효용가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모두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되게 억지로 생기기는 어려워 희망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가 나를 둘러싸고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그 아주 작은 희망을 넘어서서 더 큰 꿈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싶어지는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나는 진짜 해보고 싶어 나 진짜 해볼래 라는 게 막 생기는 순간이 돼 있어 그 간절함이 딱 와줘야 돼 열정이라는 게 막 열렬한 애정인가? 뭐 어쨌든 그 아주 간절한 열정 그게 막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어려우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수학 안에서도 한 문제를 간절하게 내 이 문제는 풀어봐야겠다 아 진짜 이건 넘어서 봐야겠다 하나 30번까지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요 하나 30번은 진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런 순간순간에 막 간절함을 넣다 보면 그 간절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덩어리가 커져서 하루가 간절해지고 그럼 수험생활을 되게 간절하게 보내게 돼요 근데 이 간절한 열정은 신기하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두운 에너지로는 저 간절함이 안 생겨요 어두운 에너지를 일단 몰아내야 돼 그 어두운 에너지를 몰아내는데 이번 캐스트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야 누구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난 캐스트에 선생님의 4, 5월 계획을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꼭 해보세요 누구나 된다라는 걸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QA에 막 그 조교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된다고요 걔들도 원래는 그냥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선생님 오면서 책을 보니까 그 얘기 딱 나오대요 여러분들에게 해주라고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인간은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다 비슷하다 그럼 누가 이기냐? 결국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오케이 그래서 난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 캐스트는 굉장히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현장 학생들에게 떠들다가 어? 뭐지? 하고 수업하자 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음 조기 종영을 요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어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원장님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꺾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조카에게 희망을 줬죠 아휴 저거 아니야 야 수학도 수학이 어렵겠어? 노래하는 게 어렵겠어? 노래가 어렵겠네요 어쨌든 그 정도로 수학은 쉬운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에너지로 한번 해보자 정 안 되겠음이 있잖아 그 다음은 내가 원하지 않을게 우리 수강생들도 6평까지만 해보자 6평까지만 해보고 에이 뻥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신경 안 쓸게 그 다음은 더 원하지 않을게요 바라지 않을게 욕심을 더 부리지 않을게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부터 두 달 나중에 훗날 어른이 돼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어른이 됐냐 라고 했을 때 나 그때 있잖아 6평 대비로 두 달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득도를 했어 내가 그때 했던 공부는 사실은 수능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였어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렇게 내 자신을 달달 볶아가며 간절하게 공부했던 적이 없어 무언가를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시간 그 두 달 6월까지만 6평까지만 한번 해주세요 에센스로 열심히 따라온 우리 수강생들은 에센스 복습 그리고 기출 100선 그리고 선생님 곧 개강할 기출 50선 중킬러 특강 천우신조 6평 대비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만 와주면 현장 학생들처럼 문 딱 닫으면 감금이잖아 못 나가는 거잖아 내가 이 부분을 이해했든 못했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음날 왔을 때 두 배 세 배로 흔들어지니까 그래서 6평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6평까지 내 인생 그냥 다 한번 쏟아 부어보자 진짜 선생님 말대로 내 6평까지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안 돼? 오케이 그럼 내가 놔줄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근데 뻥이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선생님 저기 분당에 오르세 학원에 한번 와보세요 와서 어떤 그 학원의 분위기를 한번 봐봐 실력이 천차만별이야 그런데도 다 행복해 긍정적 에너지가 막 넘쳐나 그리고 휴강을 한다니까 세상 무너진 듯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오르세 오는 날만 기다리는데 우린 그럼 N수생들은 어떻게 해요 N수생 반은 따로 해주세요 뭐 희난리를 칠 정도로 행복하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퀘스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